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아 잠깐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파파 레스피를 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바로 제가 이번에 파파 레스피모델이 되었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딸을 위해 순한 화장품을 선물하고 싶어서 첫 번째 화장품을 눈에 넣어가며 만들었다는 이 브랜드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브랜드 참 좋다 싶었습니다 그 어떤 뷰티 브랜드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파파 레스피와 함께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